민주당 안으로는 지금 친문, 친문, 친명 공천 갈등이 핵심입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었는데 오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이 꽤 의미심장했습니다.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혁백 위원장의 얘기. 윤 대통령 검찰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 책임있는 자세에 보여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이 정도면 아예 대놓고 친문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실장 혹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불춤하라 이런 정도로 들리는데요. 우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그 1등 공신은 누굴까요?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본인이 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당시 후보와 교로서 제일 진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임혁백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1번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공천 안 할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정부가 결국은 윤석열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관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 정권에서 다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친문을 자르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결국은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공천 말아야 된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도 하지 말고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다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윤건영, 고민정 이런 사람 다 총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결국은 정권을 넘겨준 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 그다음에 후보의 잘못, 이 통체적인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잘 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계량화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저께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지만 결국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별의 술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 만남 자체가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다. 결국은 이 만남 이후로 결국 당내에 있는 친명들을 친문들을 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이걸 임혁백 위원장이 공식화 선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현정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취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임종석 전 실장이나 친문들 너무 공천 주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수차례 언급했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해지는 거다. 그렇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날도 아마 공정한 공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저거를 마치 겨냥하건대 노영민 전 실장과 임종석 전 실장 겨냥해서 불출명하라라고 용단내라라고 한 건데 최후 통첩. 여기에 추미애 전장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현정 의원이 본인 취재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하는 거고 저는 취재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입으로 한 건 아니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나 예를 들면 저분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그만하라고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분과 연관돼 있다는 것보다도 586이라고 얘기하고 오랫동안 적진권에 있으면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누렸던 분들에 대해서 이선 후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게 친문인이니까 안 되고 친명인이니까 되고 이런 관점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기득권을 누렸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결과를 내는 정치 활동을 못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선 후퇴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인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세대교차나 이런 좀 후배들에게 길을 터달라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를 콕 집었으면 사실 당내에서도 딱 떠오르는 사람 몇 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저런 발언은 사실은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될 수 있는 발언들이에요. 저런 발언들은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좀 이선 후퇴하고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후배들 좀 길 좀 터달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맞죠. 특정하게 어떤 정권과 연관된 사람들한테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듯한 얘기를 해버리면 공청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공관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은 조금 이선 후퇴하시고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어떤 분위기랄까요? 기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말고도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 최측근 친명들은 임종석 전 실장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석 전 실장은 명문 정답 하나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은 이제 어떤 선출직에 나오신 분들 도전자와 어떤 챔피언들 간의 그런 프레임 싸움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잘하기 경쟁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고인물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마치 본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것처럼 비춰지니까 강지원의 변호사님 임종석 전 실장도 SNS에 글을 썼어요. 윤석열 정부의 탄생 책임은 문재인 정부 있다 동의 못한다. 모두의 책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조금 아까 이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임명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오히려 그때 굉장히 대선 주자로서 부쩍 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추미애 전 장관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부에다가 민주당에서 함께 여론조사를 돌린 것도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키워준 사람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으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성동이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본인 지역구입니다. 본인이 원래 예전에 국회의원을 했었던 지역구에 가서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 그리고 무슨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심장부에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는 이재명과 문재인의 그 가을 관계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당대표가 되었을 때만 해도 큰일이 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좀 힘을 받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힘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절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불출마 퇴웃 총첩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친문의 대표주자 여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